드디어 소프트웨어 파트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는 저장장치에 저장된 특정 목적의 하나 또는 다수의 컴퓨터 프로그램을 의미합니다. 종류는 프로그램, 플랫폼, 응용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응용 소프트웨어는 대표적으로 오피스 제품명과 비디오 게임 등이 있으며 보통 컴퓨터 하드웨어와는 별도로 구매합니다. 어떤 응용 프로그램은 컴퓨터에서 패키지로 제공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독립적인 응용 프로그램으로 수행된다는 점에서 차이는 없습니다. 응용 소프트웨어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라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플랫폼 소프트웨어는 메인보드에 올라가 있는 펌이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치 드라이버, 응용 체제, 그리고 대표적으로 GUI 등을 총체적으로 포함하는 것입니다. 응용 소프트웨어처럼 패키지로 제공이 됩니다. 컴퓨터와 주변 기계가 서로 소통할 수 있게끔 해준 역할을 수행합니다. 아래 사진을 보시면 컴퓨터가 동작하는 각 부분을 나타낸 차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는 대표적으로 컴퓨터 하드웨어에 직접 명령을 주거나 다른 소프트웨어의 입력을 제공하므로 그걸 수행하도록 구현된 기능을 말합니다. 사용자 작성 소프트웨어입니다. 사용자 작성 소프트웨어는 사용자가 특화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으로 대표적인 오피스 제품 문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조편 필터링 역시 사용자 소프트웨어의 하나입니다. 다음은 컴퓨터의 종류 및 역사입니다. 역사는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로 각각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대표적으로 1세대는 진공광, 2세대는 트랜지스터, 3세대, 직접회로, 4세대, 구밀도, 직접회로, 5세대, 우수는 초구밀, 직접회로로, 1세대는 기계어, 2세대는 포트란, 3세대는 파스칼, 4세대는 C, 5세대는 자바로 기억을 하시면 되고, 1세대는 하드웨어 개발, 2세대는 보브거너, 3세대는 입력장치, 4세대는 마이크로 프로세서, 5세대는 운공지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에서만 하는 종류는 처리능력에 따른 분리입니다. 슈퍼컴퓨터, 메인프레임, 미니컴퓨터, 마이크로컴퓨터가 있으며 참고 바랍니다. 운영체제의 역할 및 종류입니다. 운영체제의 역할은 프로세스관리, 기억장치관리, 유출력장치관리, 자원관리가 있습니다. 프로세스관리는 여러개의 프로세스가 충돌하게 수행하도록 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프로세스관의 동기화, 생성 및 제거, 중지화, 시작 등을 수행합니다. 기억장치관리입니다. 기억장치관리는 반입전력, 배치전력, 교체전력으로 되어 있고, 이 반입전력, 배치전력, 교체전력은 정보처리 산업기사에 나오니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입출력장치관리는 주로 플러그인플레이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정보처리 산업기사에서는 입출력장치와 관련된 인터럭트를 언급하기도 해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원관리입니다. 자원관리는 주로 파일시스템, 디스크관리기능이라고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윈도우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기억하실 것은 MS-DOS와 윈도우 서버와 윈도우 10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리눅스 및 유닉스에 대한 설명입니다. 리눅스는 리노스 트러바이스가 커뮤니티를 주체로 개발한 컴퓨터 운영체제이며, 자유소프트웨어 오픈소스 개발이 가장 유명한 표본으로 될 수 있습니다. 리눅스 및 유닉스 계열은 리눅스 마스터에 자주 출제되며,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며, 시험 과목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리눅스는 다중사용자, 다중작업, 다중쓰레드를 지원한 네트워크 운영체제입니다. 여기서 기억하실 것은 레드웨어 계열입니다. 레드웨어 계열은 리눅스 배프판 제작회사인 레드웨어가 제작하였으며, 초기에 스포트웨어를 무료로 공급 및 지원을 하였으나, 현재는 무료로 전환되어 고도화된 스포트웨어를 판매하는 사업을 시작하기도 하였습니다. 레드웨어 계열은 레드웨어, 타이젠, 아시아눅스, 센터OS, 페도라인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레드웨어, 페도라, 센터OS입니다. 데비안 계열입니다. 데비안 프로젝트가 개발한 OS로 기억하실 것은 데비안, 칼리입니다. 주로 스포트웨어의 설치, 업데이트에서 다른 패키지와의 위존슨 확인, 보안 관련 업데이터 등을 자동으로 진행합니다. 우븐트 계열입니다. 캐논 리컬이 개발한 OS입니다. 개인 유닛 서버용으로 가장 인기 있는 리눅스 배프판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기억하실 것은 우븐트 리눅스 민트입니다. 수세와 슬랙웨어 계열이며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유닛스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닛스는 1970년대 초 벨리 연구소 직원들이 개발하였습니다. 주로 교육 및 연구기관에서 사용한 범용 다중 사용자 방식의 시그널 운영체제입니다. 유닛스 시스템은 여러 회사들과 비영리 단체들이 커널 이용해 스포트웨어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유닛스에서 기억하실 것은 HP 솔라리스입니다. 프로토콜 및 통신교육 파트입니다. OSI 7레이어 및 TCP, IP, 4레이어 등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토콜은 일명 교체기로 기억만 하시면 됩니다. TCP, IP 프로토콜은 OSI 7레이어보다 먼저 개발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TCP, IP 프로토콜 계층은 OSI 7레이어와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이 두 계층을 비교하면 세션과 표현 두 계층이 TCP, IP 프로토콜 그룹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모델 모두 계층형이라는 공통을 갖고 있으나 TCP, IP는 인터넷 개발 이후 퓨전화가 되어 신뢰성이 우수합니다. 하지만 OSI 7레이어의 경우 퓨전화가 되긴 하였으나 실질적으로 구현된 예가 없어 신뢰성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이 OSI 7레이어의 경우는 장비 개발 및 통신 자체를 어떻게 퓨전으로 잡을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통신 자체는 TCP, IP 프로토콜을 사용합니다. OSI 7레이어 중 7계층과 6계층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실질적인 응용계층으로 앞서 설명한 위대내전 세평 중 맨 끝에 위치한 응용계층입니다. 응용계층은 유저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계층이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OSI 모형에서는 최종 사용자의 가장 가까운 계층입니다. 이 응용계층에서 작동하는 응용 프로그램은 사용자와 직접적 상호작용하며 대표적인 예시가 구글, 크롬, 파이어폭스, 사프라이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응용계층에서의 전송 단위는 메시지입니다. 다음으로 6계층, 표현계층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표현계층은 데이터의 변환 작업을 하는 계층입니다. 표현계층은 응용계층의 데이터 표현에서 독립적인 부분을 나타냅니다. 데이터 표현에 차이가 있는 응용처리에서 제어 구두를 제공하며 전송하는 데이터의 인코딩, 디코딩, 암호화역, 코드 변환을 수행하며 응용계층과 마찬가지로 전송다니는 메시지입니다. 다음은 우계층인 세션계층입니다. 응용 프로그램 간의 연결을 지원해준 계층으로 두대의 기계, 컴퓨터 또는 서버 간의 대화가 필요한 세션을 만드는 작업을 합니다. 넷바이오스, SSH, 즉, CQSL, 애플터크가 있으며 연결 세션에서 데이터 교환이라고 발생시 복구 관리를 수행합니다. 전송다니는 마찬가지로 메시지입니다. 다음은 4계층인 전송계층입니다. 전송계층은 서비스를 구분하고 데이터의 전송 방식을 담당하는 계층입니다. 대표적으로 TCP, UDP가 있습니다. 전송계층은 최종 시스템 및 호스트 데이터 전송을 담당하며 본회의 데이터의 용량과 속도, 목적지 등을 처리합니다. 기기의 IP가 여기서 작동하며 TCP는 인터넷 프로토콜을 위해 구축되는데 흔히 TCPIP라고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중단단의 신뢰성이고 정확한 데이터 전송을 담당하며 전송다니인 세그마트입니다. 주로 4계층 장비인 F 스위치가 있습니다. 다음은 생계층은 네트워크 계층입니다. 네트워크 계층은 네트워크를 논리적으로 구분하고 연결하는 계층입니다. 생계층 장비는 L3 스위치 라우터가 있으며 전송다니는 패키지이고 이 네트워크 계층을 수행하는 것은 중계노도를 통해 전송하는 경우 어떻게 중계될 것인가를 주장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쉽게 설명해 데이터를 목적지까지 가장 안전하고 빠르게 전달하는 라우킹 역할을 수행한다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네트워크 계층은 라우터, 라우킹 역할을 수행합니다. 다음으로 이 계층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계층은 데이터링크 계층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링크 계층은 물리적 매체의 패키지 데이터를 실어 보낸 계층이며 환경에 맞는 다양한 통신 프로토콜을 지원합니다. 데이터링크 계층은 노등한 데이터 전송을 제공하며 물리 계층의 오류도 처리합니다. 여기서 두 개의 부계층이 존재하는데 하나는 매체 접근 제어, 유명 맥 계층이고 다른 하나는 논리적 연결 제어인 LAC 계층이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냥 맥과 LLC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물리적인 연결을 통해 인접한 두 장치간의 신뢰성 있는 정보 전송을 담당하며 전송 단위는 프레임입니다. 이 2계층에서의 장비는 브릿지와 스위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계층은 물리 계층입니다. 물리 계층은 신호로 변환해 전송하는 계층인데 OSI의 디핑 소스에서 그러니까 OSI 세븐레이어에서의 가장 밑바닥이 물리 계층입니다. 주로 전기적 물리적 표현을 나타내며 케이블 종류, 무선 주파수 링크, 핀 배치, 전화, 물리 요건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전기적, 기계적 특성을 이용합니다. 1계층 장비는 리피터 허브 케이블이 있습니다. 전송 단위는 미트입니다. TCPIP 후계층입니다. 앞서 설명했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강좌에서는 IE802 및 랜 카테고리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꼭꼭으로도 보 Dinner harmonica!! 지적 가운데